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오늘 사건 특이하네요. 실종사건인 줄 알았는데 약간 살인사건 느낌도 조금 난 것 같고요. 당시에 각 언론 매체에서 그야말로 대서특필할 정도로 반향이 참 컸던 사건이거든요. 2013년 8월 중순이었는데요. 한 남자가 인천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종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사라졌다는 실종신고였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하러 왔죠. 이 실종신고를 하러 온 남자는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결혼한 뒤에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고하기 3일 전쯤에 어머니와 형이 함께 사는 집에 들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형이 말하기를 등산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등산 가셨나 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본인은 어머니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대요. 이틀을 내리 잠을 잤다는 거예요. 본인 집을 놔두고 굳이 어머니 집에서 계속 잤다는 말이죠. 수면제까지 먹고. 그런데 이틀을 꼬박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안 돌아오신 거죠. 더군다나 어머니의 평상시 취미는 노래 부르기였대요. 화요일, 목요일에 꼬박꼬박 노래교실을 가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13일 화요일에 노래교실에 안 나오시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등산을 저녁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침에 가니까 노래교실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8시 반쯤에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게 또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같이 있었던 형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어? 뭔가요? 형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형도 어머니가 실종된 바로 그날 친구와 통화를 한 것을 끝으로 전혀 행적이 묘연해진 거죠. 아까 아침에 형은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갔냐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생은 형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계속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형은 심지어 연구실에 어떤 연구소에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론가 며칠씩 연락이 안 되면 그럼 재계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연성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랑 형 둘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동생은? 어머니만 지금 실종신고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일단 형의 행적을 경찰에 추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인 8월 14일 형 소유 차량이 집 앞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차량 어디 간 건가요? 그 차는 인천, 강릉, 동해, 울진을 거쳐서 봉화 그리고 나서 다시 강원도 정선 다음날 아침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 경로가 확인이 됩니다. 그 이동 거리만 무려 750km였어요. 750km면 거의 서울, 부산 왕복인데 그 먼 길을 갑자기 하루 동안 형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수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그 영수증에서 동생의 지문이 나왔어요. 수면제 먹고 이틀 동안 잤다고 했는데 통행료 영수증에서 본 동생 지문이 나왔다는 건 동생이 차를 몰고 갔다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 차량 내 원래 있어야 할 차량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다 제거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모든 뭔가 정황이 이 사건의 범인은 동생이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이 둘째 아들 정 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주변인들 대상 탐문 수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째가 그냥 속삭인다고만 했었어요.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운해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들었었거든. 아들한테 공포를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동생이 범인이다 라고 아예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 씨를 부릅니다, 경찰서로. 그래서 거짓말 탐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의심을 사게 된 이유가 어머니, 형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짓 반응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빼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긴급 체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게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을 죽인 존속 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치가 불과 16시간 만에 풍요한 겁니다. 왜요?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현재로서는. 문제는 의심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아니죠, 있죠. 그 통행 고속도로 영수증에 지분이 찍혀 있었잖아요. 이거는 증거 아닙니까? 정황증거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그 정황증거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서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사실 살인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 갔다 온 걸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강원도에 왜 갔었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정 씨는 끝까지 입을 굳게 담은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유력한 용의자를 눈앞에서 놔준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공개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공개수사 전환을 하면서 전단지가 배포되고 여러 곳에서 알려지게 되죠.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서 하루 200명씩 인력이 경찰 인력이 동원돼서 수색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안타깝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제사건으로 남은 건가요?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의미 있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중 경찰이 아주 의미 있는 단서를 찾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단서인가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형의 차량이 주유소 CCTV에 찍힙니다. 당시에 혼자 탄 차라고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차체 뒷부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수사회의 석상에서 한 형사가 두 사람의 시신이 실렸다면 그 무게만큼 차체가 가라앉았을 것 아니냐. 이건 상상도 못했다. 실종자 몸무게 합이 약 128kg였고 같은 차량의 실종자 무게와 비슷한 물건을 실은 다음 100회에 걸쳐서 실험한 결과 96%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빈 차가 아니라 125kg 상당의 뭔가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어머니와 형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무섭다. 결국에는 뒷좌석이 깔아앉게 된 경위를 밝히는 일만 남은 거죠.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정 씨가 시체를 유기하는 장면을 봤다. 네? 이건 지금 완벽한 증거네요. 그러네요. 진술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대체 이거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제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 정 씨의 부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는요.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은 남편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내내 부인을 했었거든요. 일단 자신은 남편이 살인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사건 하루 전날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해하자고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자신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이동을 하니까 자신은 수면제를 먹고 골아떨어졌다는 거죠. 한참 후에 잠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트렁크에서 가방 같은 걸 꺼내서 산으로 올라가던 걸 봤다고 했어요. 아내에 같이 있었어?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 장소에 찾아갔고 거기서 어머니 시신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한 달 넘게 미궁에 빠져있던 인천 모자 실종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부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시신이라도 발견하게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시신이 발견됐을까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정치를 다시 체포합니다.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인천 모자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둘째 아들이 다시 체포됐습니다. 왜 사례하셨나요?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술을 안 하시다가 오늘 어제 새벽에 갑자기 자백을 하셨는데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거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저 형님의 시신 상태가 좀 안 좋던데 특별히 형에게 어머니보다 더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한 거네요. 그런데 아까 형의 시신 상태가 좀 안 좋았다 이런 말이 언급됐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백을 한 다음에 형의 시신 위치는 정치 본인이 밝혔습니다. 영북 울진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발견된 시신의 상태만 봐도요 범행 수법 그리고 이 시신의 유기 방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두 분 다 혈흔이 튀지 않도록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한꺼번에 두 명을 그게 가능한가요? 한꺼번에 두 명은 아니고요. 먼저 사건 당일 오전에 정 씨가 어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과일을 드시고 계신 어머니 뒤로 돌아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온 형에게 형 술 한잔합시다 이래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은 수면제를 안 든 맥주를 마시죠.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형을 어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냥 오랜만에 술 한잔한 척한 다음에 형은 살해를 한 거네요. 유기과정은 이보다 더 잔인합니다. 어머니 사채는 옷과 이불로 감싸서 결국에는 매장을 했는데 문제는 형이었어요. 형의 키가 180배 몸무게가 70kg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채를 옮기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역시 예상하시는 대로 사채를 아주 훼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사채를 훼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권장한 사람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훼손을 했고요. 더 악질적인 게 그래도 여전히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의 포를 뜨다시피 뼈와 살을 분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일은 먼저 형의 시체를 유기하거든요. 행여나 혹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얼굴 그리고 지문이 있는 손가락을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치아는 망치로 완전히 부숴버리고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은 그렇다고 쳐도 치아까지 다 훼손을 시켰나요? 왜냐하면 치아에는 치과 진료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증거가 남게 되죠. 치열, 치흔 이것도 다 시신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혹여나 시신이 부피한다 하더라도 치아는 그대로 남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뭔가 존속 사례 치고는 주도 문밀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을 한 건가요? 어머니도 손가락 지문을 다 잘라서 버렸고요. 마찬가지로 치과 기록 확인 못하게 치아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버렸어요. 혹시 전과 기록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이전까지 범죄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진짜 초범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비극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다 정확한 거 같아? 여기가? 제발 제발 죄송합니다. 먼저 정 씨와 아내의 얘기를 좀 해봐야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5년간 교제를 하고 201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그 당시에 27, 여자는 28이었다고 한 살 연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만 산다는 건 아주 그냥 막 살았다는 겁니까? 흥청망청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결혼하고 나서 승용차만 5번이나 차량을 받았어요. 그 차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맛집 술래가 이들의 유일한 취미였고요. 가방에 화장품에 구두에 사치품을 돈을 펑펑 드리고 샀다고 알려지고 있죠. 뭐 숨씀이로 봐서는 그래도 좀 뭐 여유가 있었던 건가요? 결혼할 때 어머니가 1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겨우 둘이서 빌라를 살게 됐고요. 그리고는 정 씨는 퀵서비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빡빡하기가 이를 때 없었겠죠. 그럼 그렇게 보면 사실 둘 다 씀씀이가 엄청나게 컸나 보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바로 있었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오늘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카지노를 수십 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지노? 와 도박을 했구나. 경찰은 도박 빚을 진 정 씨가 재산 문제로 가족과 다퉜다는 주위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이 결국 한 가족의 비극을 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생 정 씨가 도박에 손을 대고 결국엔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게다가 결혼 1년 만에 부부 둘 다 신용 불량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1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집까지 팔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던 거예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머니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집까지 해줬는데 또 손 벌리니까 거절하셨겠죠, 어머니는. 그렇죠.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돈 얘기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냉정하게 대하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의 경우에도 당시 어머니 소유 건물이 7억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결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로 사실은 이 상속을 노린 존속 친족 살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살해를 한 거라면 그것도 물론 형과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형도 결국은 재산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형도 죽인 걸까요? 저는 그 둘째 서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형과의 여건 좀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여도 한 명은 너무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약간 억하 심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형은 친척분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랍니다. 아까 왜 연구원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원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형이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나랑은 관계가 소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는 서먹해진 정도의 관계지 그렇게 원한을 가질 정도로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형을 원한을 갖고 살해한 거냐는 그런 답이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상속을 노린 돈 때문에 형까지 살해한 형을 죽이지 않으면 형한테 가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유산이 다 형한테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경쟁 상대의 쌍을 자르겠다.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형을 죽여야만 결국은 혼자 결국 유산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 씨는 아마도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그럴 때 형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의 본인의 사정과 혹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형이. 네. 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실종되면 당연히 형이 자신을 의심하게 될 테고 지목하게 될 테고 그렇죠.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에 실종신고도 어머니만 했었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에게 죄를 그 잘못을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계획일 수가 있죠. 시신도 각각 울진, 정선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유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어머니의 시신의 경우 별다른 위장도 없이 야산에 그냥 나뭇잎으로 덮는 형태로 대충 유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묻거나 그러지 않나요? 묻지도 않고. 네. 아주 깊이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형의 시신은 훼손, 흔히들 토막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훼손을 한 것도 모자라서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자갈까지 덮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발견되면 안 되는 시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정확하게 티 안 나게 매장을 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따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형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치가 다시 체포되고 나서 그날 오후,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한테! 우리 사람한테! 왜, 왜, 왜 자살을 했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옮겼습니다 모든 범행은 아내와 함께 공모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아까 처음에는 아내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아내가 지금 자살한 것도 모자라서 공모요? 갑자기 공모를 했다고요? 그 아내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아내도 범행 뭐 같이 하셨거나 그랬습니까? 아님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전혀 몰랐습니까? 네 차 안에서 수면제 먹고 자고 있었다고요? 네 저 수면제가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차에서 누가 수면제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먹인 거예요? 아닌데 와이프는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자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내가 죽은 바로 그날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어쨌든 정 씨 말로는 범행을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두 사람이 공범이었다 이거죠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차라민 정모 씨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8월 19일 날이에요 한 사람하고 9도는 정도 짜리니까 여자가 왔거든요 아 저거 보니까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금반지를 들고 그걸 팔려고 나타났다는 거네요 그것도 일주일 후에 뭔가 심증은 가긴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저것만으로 공범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수사 초기부터 이 아내의 행적을 경찰은 굉장히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아 그럼 애초에 이미 아내도 수사선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내는 결국은 시댁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날도 경찰 감시조가 전날 밤부터 집 바깥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압박이 있었네요 네 아내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 둘째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네 정 씨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아내가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사건 당일에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7번에 걸쳐서 아내와 아주 이제 내밀한 대화를 나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네 무려 80분 어디 또 했네 사람 죽이고 80분씩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음 할 일을 마치 지령을 내리듯이 그렇게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전달했다 치면 그 다음 할 일이라는 게 결국은 시체를 훼손하고 은닉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후에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들도 확보가 됐습니다 balcon님을 아버지는 시어머니 인감을 훔쳐서 증여서류를 꾸미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턱을 봤어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내가 뭔가를 시키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 안에 모든 범행 동기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부부의 집에서는 좀 특별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피의자인 둘째 아들 정모 씨에 대한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적 수십 권이 정 씨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프로파일링, 범죄자 유형 분석 기법을 기술한 책도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정 씨의 컴퓨터에서는 20편이 넘는 살인 범죄 관련 시사 프로그램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저것도 처음부터 발견된 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의심을 했을 텐데 본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심지어 포맷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바일 메신저도 탈퇴를 했고요 계정에서 그리고는 휴대전화도 초기화했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추후에 복원을 시켜서 모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책이나 TV에서 봤던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범행에다가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치아를 훼손할 생각 보통 안 하거든요 지문은 없애도 그런 것까지 시도를 했다거나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관 행사를 일반인들은 많이 안 합니다 그가 그리고 그럼 와이프 꾸미 프로파일러에서 보던 것들입니다. 어머! 부인 건가요? 그 책이나 그런 동영상들은? 네. 그럼 저걸 다 아내가 다 산 거라고요? 네.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아내가 프로파일러가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쌓아왔던 평상시 사전 지식을 토대로 같이 공모를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네요. 어머니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훼손하고 이런 과정은 분명히 피해자들과 심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요. 그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깊이 하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문이나 치아만 없앤다고 신원 확인 못한다? 이거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DNA라는 보다 더 확실한 신원 확인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죠. 프로파일러를 공부한 사람의 어떤 선택한 방법 치고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내의 꿈이 프로파일러였다는 것 정치의 일방적 진술이잖아요.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을 옮긴 그 주도자 역시 그래서 정 씨 남편이었다. 주범은 두 말 없이 정 씨입니다. 인천 모자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정 모 씨.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태연하게 차량 짐칸에 마네킹을 신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꿈틱하지. 사람으로서는 진짜 태어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신경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